브랜디, 페퍼, 하이! 사랑해! 어땠어? 우리 애기 잘 잤어? 그늘에서 잤어요? 그랬어? 어땠어. 오 realidade. Fin 잤어 보이래. 연기 잘 안 해고요. 그냥 변기했어 좀. 괜찮지? 종국 국룰이죠, 이 손. 사기손. 이거 먹을 거야? 간다. 한이 줘 봐. 안 하죠? 한이 화낼 거 같아. 귀 봐. 저 몸짓. 저 몸짓. 왜? 어이구. 이 성가신 친구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돼! 지금 한이가 안 뺏기고 있어. 지금 페퍼가 너무 싫어하거든 얘. 견고했어 지금. 견고했어. 표정으로. 아니, 놔. 놔, 놔. 지금 놔, 지금 놔. 놔. 근데 되게 잘 속는다? 던지는 척만 해도. 세점 옵니다. 프랑스에서 땅콩이를 만났어. 점을 먹지 말라는 계속 먹죠. 이렇게 많이 먹어요. 또 이렇게 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잘 안 되는거 같았어요. 또다시. 다시 길게. 마지막으로 루구르에서 산책하고 가자. 르브루 안에도 들어가보고싶다 못들어가요 르브루 운동장 어딨어요? 운동장 이리와 새 들리지마 뭐하는지 여기저기 참견 다 하고 다녀 르브루 운동장 자기도 마킹하려고 지금 둘이 대결하고 있거든요 지금 둘이 하하하 헤헤 헤헤 누구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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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 저거 모르겠어. 왜 잘하지?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 사이사이요. 여기 사이사이요. 이리 와. 여기 사는 아이들. 자체 너무 귀여워. 여기 사이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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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굿바이 패릿 지금 내가 기억했어요 원래 있는 노래 같지가 않더라 쾌적지 쾌적한 차에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쾌적한 차에서 가고 있거든요 쾌적한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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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이거든요 지금의 몸무게월나 상전이거든요 상전이가 많은데 지금 오로움이 나왔어요 가보한 모습보다 좀 더 잘생겼어요 여기도 하다.. 아.. 모서리 잘 갔다 왔구나.. 아.. 이리 오세요. 아.. 그저.. 무서워.. 아.. 이리 오세요. 으 으 으 지금 가면 안 돼요 너너너넛 저희가 천천히 가는거지 이거랑 너무 맛있어 했다 이제 고겠기로 날 seismic I found you waiting at the ends of the line for me Holding on for myself Is it gonna be enough Waiting for the beauty Of everything you ever loved We can keep on fighting